안녕하세요. 영유와 함께하는 강남건강공사트 오늘은 뇌출혈, 뇌동맥류에 대해서 준비했고요. 저는 강남세대사 병원의 신경외과 박상규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뇌돌증이라고 많이 하시는데 뇌돌증은 중풍, 뇌혈관 질환을 통틀어서 얘기하고요. 이론적으로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에 손상이 오고 이로 인해서 신체 장애가 여러 증상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한방에서는 중풍이라고도 많이 불리는데 뇌돌증은 어쨌든 갑작스럽게 뇌가 망가져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뇌돌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중풍이라는 것은 뇌돌증을 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고요. 일단 뇌혈관이 막히면 뇌혈관이 막혀서 혈액을 공급받던 부위에 기능 소실이 오고 뇌가 손상이 와서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무수럼하게 뇌가 변성이 되죠. 그래서 기능이 떨어져서 뇌경색을 유발하게 되고 뇌경색은 크게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막히게 됩니다. 하나는 몸 안을 돌아다니던 혈전, 피딱지에서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뇌혈관이 노화되어서 동맥경화 때문에 혈관이 점점 두꺼워지다가 혈관이 막히는 두 가지 경우가 크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뇌혈관이 터진 경우에는 이런 조그만 뇌혈관들이 여러 가지 고령에 의해서나 혈압에 의해서 혈관이 원래는 말랑말랑하고 아주 매끈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고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그러면서 혈관이 압력에 의해서 쉽게 터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혈관이 파열되면서 내추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혈관이 터진 부위에 피가 보이게 되고 이것이 시트에서 보시면 하얀색으로 피가 크게 차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뇌출혈의 원인은 가장 흔한 원인은 사실 외상입니다. 머리를 다치거나 교통사고를 하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해서 외상에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한데 가장 흔한 비외상성 원인 그러니까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만성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고 장기간 시간이 경과된 경우에 잘 생기게 되고 보통 고령에서 많이 생기지만 젊은 연령에서도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뇌혈관 기형 원래 선천선 기형이 있거나 동맥류 저희가 오늘 주제인 뇌동맥류가 있었거나 아니면 다른 약물 복용 마약이나 이런 향정식성 약물들을 장기간 복용한 경우에 생길 수가 있고 고령에서 생기는 경우는 가장 흔한 것은 고혈압이 장기간 방치된 고혈압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두 개네 종양, 뇌종양 같은 게 있는 경우에도 2차적으로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드물게 소화에서도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대부분의 백혈병, 다른 병이 있는 경우에 2차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뇌출혈의 역학을 보시면 전체 뇌돌증이 한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뇌돌증이 100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10에서 15%이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중은 크진 않지만 이것이 높은 사망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률이 훨씬 더 높게 돼 있습니다.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에 사망률이 20%에서 많게는 70%까지 보고되고 있고 장애를 또 심하게 남기기 때문에 훨씬 더 위중한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발생률은 한 10만 명당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되고요. 연령분포는 45세 이상에는 나이가 젊은 사람한테는 드물기 때문에 잘 발생하지 않는데 80세 이상에서는 전체적인 발생률에 비해서 거의 30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됩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일단 증상을 어떤 증상이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요. 자발성 뇌출혈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흔하게는 두통, 심한 두통을 느끼거나 환자가 쓰러지면서 격렬을 하거나 의식 소실이 있거나 아니면 팔다리, 반신에 마비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가장 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단에 필수적으로는 CT나 MR을 찍어서 출혈된 부위를 찾거나 출혈을 확인을 해야지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뇌출혈의 치료는 약물적 치료가 있고 수술적 치료가 있을 수 있겠는데 약물적 치료의 가장 중요한 원인, 타겟은 혈압이 되겠습니다. 일단 혈압이 높으면 피가 계속 밖으로 새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뇌출혈로 인해서 두개강 뇌압, 뇌압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두개강 뇌압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을 치유하게 됩니다. 또 격렬을 하게 되면 쓰러지면서 2차적 외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격렬 예방을 위한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출혈량이 적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만으로 치료를 하지만 출혈량이 어느 수준 이상 되고 환자분 상태가 나쁘다고 하면 머리를 열어서 출혈부위를 제거해주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뇌출혈의 외우는 일단 환자가 처음에 내원했을 당시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데 뇌는 한 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상태가 좋은 분들은 좋은 상태로 태어날 수가 있겠지만 좋지 않았던 분들은 그 상태가 좋아지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발성 뇌출혈 치료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양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양이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치료를 관을 넣어서 제거를 한다든지 계도술을 해서 직접 보고 제거를 하는 그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저희 오늘 주제인 뇌지주마카 출혈은 역시 뇌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이 외상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뇌지주마카 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도 두부 외상입니다. 하지만 자발성 뇌지주마카 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동맥류 파열, 오늘의 주제인 뇌 동맥류가 터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발생률은 10만 명당 한 10명, 10명 정도로 매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터지지 않은 동맥류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떤 상황에서 동맥류가 터지면서 뇌출혈을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비파열성 동맥류가 건강검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검사에서 미리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동맥류가 터져서 뇌출혈을 유발할 확률은 대략 1년에서 1에서 2% 그게 높지는 않습니다. 동맥류가 가진 사람이 100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 오래 터질 사람은 한 명에서 두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게 10년이 지나면 한두 명씩 터지다 보면 10%, 20% 늘어나겠지만 일단 1년에 1에서 2% 높지는 않지만 동맥류가 파열되는 경우에 뇌출혈이 유발되면 그 예우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좀 예우가 나쁠 수 있어서 주의 관찰이 필요합니다. 뇌 동맥은 크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듯이 앞쪽 부분이 있고 중간 부분이 있고 뒤쪽 부분이 있는데 동맥류가 흔히 생기는 위치들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동맥류가 잘 생기는 위치고 이런 대표적인 위치에 동맥류가 있다고 하면 잘 터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고려, 미리 치료를 고려해야겠습니다. 파열되지 않는 동맥류가 있는 경우에 어떤 사람이 더 파열된 확률이 높은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데요. 대부분 크기와 위치가 중요합니다. 크기가 클수록 잘 터지고 위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흔히 동맥류가 생기는 위치고 잘 터진 위치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미리 치료를 고려할 정도로 파열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다발성, 동맥류가 하나가 발견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두세 개 이상 발견된 경우에는 뇌혈관 자체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어서 잘 동맥류가 발생하는 체질인 거기 때문에 터질 확률이 더 높아지죠. 동맥류가 점점 자라는 경우에는 곧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치료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또 이제 증상을 유발한 경우 없던 증상이 동맥류가 생기면서 증상이 발생했다는 것은 동맥류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증상에 있는 동맥류의 경우에도 치료를 반드시 고려해야겠습니다. 역시 고령의 환자한테 많이 생기고 터지지 않는 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령의 환자분은 수술의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동맥류가 발견될수록 치료를 더욱더 구호를 해야 됩니다. 또 뇌출혈의 발생 요인이 그렇듯 고혈압이 상당히 중요한 발생 요인이 되고요. 흡연이 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성별로 따지면 여성의 경우에서 동맥류가 조금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뇌지즈마가 출혈의 증상은 뇌출혈의 증상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일단 의식 소실이 있을 수가 있고 반신마비나 격련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뇌출혈과 다르게는 매우 심한 두통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매우 심한, 전에 평소에 편두통을 느껴보셨던 그런 분들도 전에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심한 두통이 갑작스럽게 번개가 치듯이 두통이 생겼다는 것이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그 외에는 어지럼증이나 뒷목 뻐근함도 느낄 수가 있겠지만 매우 심한, 갑자기 발생한 매우 심한 두통이 가장 중요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뇌지즈마가 출혈의 진단은 역시 CT를 가장 응급실에 오시면 가장 먼저 찍게 되고 CT에서 정상 소균이, 출혈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데 증상을 봐서 이것이 뇌지즈마가 출혈의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하면 요추천자, 허리 쪽에서 뇌척수액을 채취를 해서 검사하는 것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T상으로 출혈이 발견되도록 하면 이 출혈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뇌혈관 조형검사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으면 MRI를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지즈마가 출혈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CT가 필수적인데 일반적인 뇌출혈은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출혈의 한 군데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뇌지즈마가 출혈은 출혈이 별 모양으로 별 모양으로 여러 군데로 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적인 소연을 보이고 있고 뇌지즈마가 출혈이 발생했을 경우에 치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식적인 뇌 계두를 해서 두 개구를 열어서 동맥류를 직접 보면서 결찰하는 뇌 동맥류 결찰술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뇌시경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혈관 내로 관을 넣어서 출혈된 부분을 코일로 막는 코일 색상 수술이 있겠습니다. 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 출혈 자체의 피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터진 부분이 다시 터져서 재출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재출혈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수술 방법은 왼쪽에서 보이시는 동맥류 결찰술이라고 동맥류를 혈관의 바깥쪽부터 들어가서 계두를 해서 바깥쪽부터 들어가서 터진 부분을 이런 수술용 클립으로 터진 부분을 막아주는 그런 클립 수술이겠고 하나는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혈관 안으로 관을 넣어서 터진 부분, 동맥류가 있는 부분에 코일이라고 하는 특수 의료용 물질을 사용해서 이렇게 실탈의 체험을 막아서 치료하는 코일 색상 수술이 있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이시는 왼쪽에 빨간 화살표가 있는 부분이 동맥류인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동맥류인데 이 부분을 클립이나 코일로 치료를 해서 이렇게 제거를 해서 피가 더 이상 그쪽으로 가서 터지지 못하게 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뇌지즈마카 치료는 출혈 이후에 피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의 목적은 터진 부분을 막는 것이 일단 1차 목표이기 때문에 피가 나 있는, 이미 피가 바깥으로 세워 나와 있는 부분은 수술 후, 시간이 지나면 수술 후 경과가 되면서 흡수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런 흡수돼서 없어지는 회복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합병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합병층은 제출혈 출혈 부위에 클립 수술이나 코일 색상 수술이 완전하지 못했던 경우에 다시 터지는 위험도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중요한 합병층이 혈관 연축 혈관이 스스로 쪼그라드는 점점 좁아지는 합병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머리에 물이 차는 뇌수두증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합병층이 되겠고 그 외에 뇌실질내 출혈이나 뇌압 상승, 경련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뇌지주마카 출혈의 합병층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제출혈인데 가장 위험한 때가 출혈 후 초기에 24시간 이내입니다. 24시간 이내에 한 번 터졌던 동맹류는 다시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 다시 터진 경우에는 사망률이 초기에 비해서 두 배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뇌지주마카 출혈이 발견된 이후에 24시간 이내에 치료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 이런 제출혈의 합병층이 가장 위험한 요인은 혈압, 혈압이 높은 경우가 그렇고 동맹류의 크기가 큰 경우, 연세가 많거나 여성인 경우에 제출혈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에 1차적 뇌지주마카 출혈의 사망률에 비해서 사망률은 두 배 이상 제출혈이 있는 경우 올라가기 때문에 두 번째 터진 경우에는 거의 70% 이상이 사망하신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출혈을 완벽히 제어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 0.1%에서 1% 정도의 제출혈 위험도가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합병층은 중요한 합병층이 혈관 연충아 혈관이 쪼그라드는 혈관 연축이라는 합병층이 있는데 이거는 장시간 지속되는 혈관이 쪼그라들어서 점점 수축해 있는 상태가 계속 지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속돼 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뇌가 피를 먹고 사는 부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뇌경색처럼 뇌가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뇌혈관 연축은 출혈 직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출혈 이후에 한 일주일에서 일주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연성 합병층이 되겠고요. 위험 요인은 초기에 출혈이 많았던 경우에 또는 나이가 젊을수록 혈관이 말랑말랑해서 잘 쪼그라들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혈관이 동맥경화 때문에 딱딱해져 있어서 잘 쪼그라들지 않는데 나이가 젊을수록 혈관이 말랑말랑해서 잘 쪼그라들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사람한테 혈관 연축이 합병층이 더 많고 또 흡연이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도 합병층의 발생이 놀라게 됩니다. 뇌지노막아 출혈의 합병층으로서 혈관 연축이 중요한 것이 증상이 말씀드렸듯이 지연성으로 발생하고 첫 며칠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처음에는 상태가 좋았지만 일주일, 열흘 정도 지나서 환자가 점점 의식이 처지고 마비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환자를 처음에 치료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잘 봐야 되는 그런 요인이 되겠고 진단은 초음파나 CT 또는 혈관 조형검사 같은 것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처음에 동맥류를 치료한 뒤에 혈관의 가운데 수평 혈관의 직경이 괜찮았었는데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 8일째 되는 경우에 혈관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것이 관찰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혈관으로 먹고 살았던 뇌 조직이 망가지기 때문에 뇌지주마가 출혈의 중요한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혈관의 치료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긴 한데 문제는 이 혈관 연축의 시기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치료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수액 치료를 하고 동맥 혈관을 확장시켜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추여하고 또 정일거저건 안 되면 풍선으로 억지로 넓혀주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단시간에는 다시 넓어진다고 하더라도 금방 다시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치료 혈관 연축의 기간 한 2주 정도 되는 기간을 환자분 자체가 잘 견디지 못하시면 이 합병증이 심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 뇌과적 합병증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호흡기계 폐부종이나 호흡기계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환자분이 중환자체로 오래 누워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정맥 혈전, 정맥에서 피싹지가 만들어져서 정맥이 막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뇌출혈 자체가 심전도의 문제, 심장 박동의 리듬의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뇌를 자각하거나 압박을 해서 심장의 박동의 문제를 만들게 되면 심근경색과 비슷한 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고 부종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체액성분의 변화가 갈 수도 있는데 뇌출혈이 되게 되면 몸 안에 산염기 밸런스 또는 나트륨과 칼륨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항상소능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파괴가 되면서 여러 가지 임밸런스, 불균형을 유발해서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환자가 증상이 유발하면 옆에 있는 보호자분이나 환자 본인이 이게 뇌출혈이다 아니면 뇌쥐주마카출이다 뇌경색이다 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들도 응급실에 환자가 오더라도 환자분을 증상만 보고서 이렇게 출혈이나 경색이냐라고 진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방문하셔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심 증상들 갑자기 발생하는 심한 두통 또는 반신마비 의식저하, 격련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기다리지 말고 119에 전화하셔서 즉시 근처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부분의 119나 응급의료인들은 치료가 가능한 병원, 환자분 증상을 보고 이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어디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을 시켜줍니다.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 시골에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휠이나 야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평일에 가봐야지라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위중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로 외래진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이제 환자분 119가 환자분을 이송시켜주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응급실을 가는 경우에는 적어도 급성기 뇌돌증 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 이상급의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뇌돌증을 예방하는 것이 발생 이후에 치료하는 것은 병원에서 할 일이지만 발생 이전에 예방하는 것은 환자분이나 본인이 해야 되는 것들인데 고칠 수 없는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환자분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억제할 수 없고 남자인 경우에 뇌출혈, 전체적인 뇌출혈의 발생 위험도는 남자가 더 높습니다. 뇌동맥류의 한 분야의 국한을 보면 여성이 좀 높지만 전체적인 뇌졸중, 뇌출혈의 위험은 남자가 더 높고 또한 가정력이 있는 경우에 뇌졸중이나 뇌경색, 뇌출혈의 가정력이 있는 경우에는 남들보다 발생할 위험이 좀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칠 수 없는 요인이지만 고칠 수 있는 위험 요인들로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고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고혈압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뇌 질환에 대해, 혈관 질환에서는 꼭 뇌 질환이 아니더라도 심장 질환이나 여러 가지 혈관들의 질환이 다 고혈압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혈압을 초기부터 적절히 조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많은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분들이 고혈압 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기 때문에 복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고혈압 약을 안 먹는다고 해서 고혈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 병이 있는 상태로 오랫동안 사시는 겁니다. 고혈압을 오랫동안 방치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적절히 조절을 해야지 혈관이 노화가 되지 않고 장기간 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흡연하는 경우에 당연히 동맥 경화나 혈관이 많이 약해지고 딱딱해지기 때문에 위험 요인이 되고 당뇨병 역시 혈관을 두껍게 만들고 혈관 내피에 침착을 시켜서 혈관 협착이 오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만성질환들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초기부터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평소에 건강검진을 적절히 시행을 하셔서 경동맥 협착이 있다든지 심방세동이 있다든지 심장병이 있다든지 고지혈증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미리미리 발견을 해서 이런 것들이 자각 증상이 잘 없기 때문에 검사를 해야지만 발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절히 정기적인 정기검진을 통해서 미리미리 발견을 하셔서 적절히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뇌졸중은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셔야 되고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운동을 자주 하고 채식 위주의 식단을 짜고 생선 위주의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 평소에 늘 들어왔던 그런 건강관리와 함께 만약 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면 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발생하였다고 하면 약을 안 먹고 꺼려하기보다는 적절히 수약을 해서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한 번 발생하면 뇌는 다시 신경조직이기 때문에 회복이 잘 어렵습니다. 한 번 반신마비가 오게 되면 응급실에 내원해서 잘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반신마비를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증상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평소에 예방질환을 하다가 하지만 증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것이 뇌졸중 증상이구나 를 아시고 빨리 병원으로 방문하시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뇌졸중은 치료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치료를 통해서도 꾸준히 치료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질로 빨리 내면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강남스그라스 병원이 증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시스템과 환경으로 진료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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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